고기 향으로 당근을, 기가 막히거든요. 장점이 뭡니까? 고기를 먹을 수 있다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. 고담백, 고담백. 베이컨은 조금, 약간 단 맛에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아 그런가요? 일부러 조금 더 굽고 있어요. 우지 씨가 하는 방법인데, 되게 정말 맞는 방법이에요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잡채처럼 올려주시는데, 혹시 당면이 웃는 표시인가요? 네. 네. 웃음이 하얗. 맞나요? 네. 와 너무 좋다. 김밥을 이제 말 때는, 꾹꾹 잘 눌러줘 가면서. 자. 아니요. 어떻게 될까? 이때부터 초수로 세요. 규. 5초 남았습니다. 4 3 2 1 그대로! 접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어제 우리 서비스. 또 Окas. 오늘가晚上. 2